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딘지 324쪽인가요 저당 유동화인가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했습니까 근데 왜 건너뛰려고 하십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안했죠 이거 안했습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문제를 안 풀어 보셨죠 오늘 질문을 받았는데 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갑자기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해설이 9페이지의 1번 문제에요 풀어 보셨나요 혹시 해설이 영 엉뚱깽뚱한게 들어가 있죠 왜 이런게 들어갔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원고를 쓰는 다른 교재도 있거든요 다른 교재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엉뚱한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 표시는 맞는데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1번에 보시면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 제거해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 되겠죠 제거해도 별로 관계없는 것들 이건 맞는 말이구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 경작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라는 얘기는 자생하는 나무 생각하시면 되요 산에 저절로 자라는 나무 그리고 단연생 식물 단연생 식물의 대표적인게 자생하는 나무겠죠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대상물을 얘기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 하지 않나요 중계대상물 혹시 중계사법 배우시나요 중계대상물에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계대상이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중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착물이 그래서 이분이 틀린 질문이구요 해설이 완전히 엉뚱깽뚱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삭제를 하시구요 방금 들으신 대로 해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는데요 그 전 시간에 정책론 뒷부분부터 했었죠 그러니까 정책론도 약간 터치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정책에 임대료 보조부터 했었거든요 임대료 보조 가격보조 다 있는데 특별한 능급이 없으면 가격보조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가격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조를 받으면 그게 어떤 보조이든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보조받은 돈으로 보태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근데 이제 보조를 받는데 저소득층들이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시장으로 가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저가주택시장에서 그러니까 달동네 같은 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료를 보조받는다 그럼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자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 동네에는 더 이상의 주택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때 그 동네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주택들 중에서 날가지기 시작하는 것들 있죠 날가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새로 놓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향 여과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를 통해서 저가주택시장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내려가서 모두 다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도 혜택을 본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라고 했죠 부동산 조세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증가와 귀착 현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그 상대방에게 증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문제가 귀착의 문제인데 이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 덜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선택의 여지가 많다 적다를 뭐로 설명했어요 탄력성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는 것이고요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탄력성 했고요 탄력성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똑같으면 반반 부담하죠 반반 맞죠?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와서 투자론의 기초이죠 지렛대 효과 있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고 해서 타인 자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타인 자본과 내 자본 자기 자본을 함께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함께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을 생각하는 거죠 내 돈과 남의 돈이 함께 나가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이면 남의 돈이 번 수익은 이자만 주고 남는 것은 나한테 얹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그런데 이자율 보다 낮은 수익을 내게 되면 남의 돈은 반드시 원은 채워줘야 되니까 이자는 채워줘야 되니까 내 돈이 번 것마저도 얹어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번 돈은 줄어들게 되겠죠 심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주 예외적이지만 중립적 지레도 있죠 이자율만큼 정확하게 수익률이 발생할 때는 중립적 지렛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 이런 내용을 했죠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측정할 때는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고 했고요 수익은 평균, 가정평균으로 측정한다고 했죠 지금 듣고 계시죠?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항상 확인하고 싶어요 과연 따라올까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딴 거 생각할까 아무튼 수익 이렇게 해서 그런데 위험의 유형에 사금법인유 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했어요 사금법인유 그런데 그중에서 금융적 위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지렛대 효과와 함께 생각하시라고 했죠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다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 이거는 위험 회평,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능급이 없으면 위험 회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 넘어와서는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그리고 실현수익률도 있지만 실현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기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관적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커야 채택한다고 그랬죠? 요구수익률이 더 커야 채택이에요? 채택하려면 예상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보다는 요구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 주관적으로 원하는 수익률인데 그것보다 예상수익률이 더 높아야 투자를 하는 거죠 안 틀릴 거예요 앞으로 한번 틀려봤기 때문에 이게 더 커야 채택이죠 같을 때도 채택한다고 그랬죠 같을 때도 채택이에요 그리고 요구수익률은 다른 곳에 있다 해서 외부수익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대수익률은 내부수익률, 요구수익률은 외부수익률 다른 말로 요구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생각나시나요? 자본의 기회비용만 생각나나요? 아니면 그게 요구수익률이라는 것도 기억나나요? 같이 기억해야 돼요 기대수익률에서 자본의 기회비용 하면 틀리니까 어디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이라 한다? 요구수익률 왜 그렇게 요구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과 같은가요? 이 사람이 다른 데 지금 투자할 때 그만큼을 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 투자하는데 그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버는 만큼은 최소한 여기서 나와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기회비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이에요 지금 여기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버는 만큼 최소한 다른 데서 버는 만큼은 벌어야 이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기회비용이라 하면서 외부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저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구수익률은 위험수익 관계에서 위험수익 비례 관계라고 했죠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이 큰데 요구수익률에 그게 반영이 돼서 무위협률 다하기 위험할증률 다하기 예상 인플레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위험할증률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게 되겠죠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 할 때 위험할증률이 커져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고요 요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다 요거는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다 요거는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데 대한 대가 지금 쓸 돈을 안 쓰고 나중에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 참는 거에 대한 대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위협률이에요 기다리기만 해도 되고 근데 위험한 데 투자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고요 또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고요 이런 것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 말씀드렸었죠 위험 수익 관계했고요 다음에 위험관리기법 했죠 위험관리기법에서는 둘둘둘이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하나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게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게 있고요 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할 때 나와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할 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게 있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위험 전가가 있어요 위험한 투자 제외하는 거 위험을 전가하는 거 다음에 여기서는 보수적 예측이라고 그랬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구보다는 뭐가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춰 잡겠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돈을 미래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지난주에 화폐시장 가치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화폐시장 가치 했잖아요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말이에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많이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낮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를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어오는 돈이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민감도 분석 이건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위험을 줄이는 건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균분산 결정법 이런 거 했죠 평균분산 결정법이 뭐라고 그랬죠 평균분산 결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쉽게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이게 내용이 어려울까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지 익숙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통 말을 잘 못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오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고요 익숙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 위험이 큰 거 할래요 위험이 적은 거 할래요 그럼 어떻게 위험이 적은 거 한다고 그러죠 위험이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데 수익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수익이 큰 놈 할래요 작은 놈 할래요 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무 쉽죠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쩌나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는 거예요 위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험과 수익 얘기할 때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또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평균이라고 하면 수익을 생각해야 되고 분산하면 위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분산결정법은 수익과 위험을 보고 의사결정하겠다 이 소리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익숙지 그러니까 익숙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많이 안 봤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했다 이 뜻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아니 공부를 해서 반복해서 보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생각 안 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균분산결정법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야간바는 안 했대요 죄송합니다 자 평균분산결정법은 지금 들으세요 야간바는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한 거요 평균분산결정법이라는 거는 그냥 그 단어 그 뜻대로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의 크기와 위험의 크기를 보고 뭐를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겠다 의사결정 그래서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좋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평균분산결정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커요 그럼 다른 하나가 수익도 적고 위험도 적다는 얘기죠 그럼 그 둘 중에는 뭘 할까요? 이제 헷갈리죠 수익을 보자니 이걸 잡아야 되고 위험을 보자니 이걸 잡아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를 뭐라고 해요? 평균분산오류라고 해요 평균분산오류 평균분산오류는 이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분산오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아는 것이 공분인 거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변이계수라는 것이 있고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이계수는 나중에 안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그러니까 A를 할래? B를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균분산결정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A할래? B할래? 그런데 포트폴리오에서는 A에도 투자하고 B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생각하면 A주식도 일부 사고 B주식도 일부 사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위험을 줄인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죠 그게 뭐예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수익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방향이 되도록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또 있다고 했죠 그는 상관계수로 해서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랬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죠 이럴 때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더 높다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효과가 가장 높아서 가장 높아서 뭐를 0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지지난주였는데 기억이 날 정도면 엄청난데요 지금 1주 전 것도 거의 다 포맷이 되어오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지난주에는 화폐시간 가치요 화폐시간 가치는 모두 6가지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씩 미래가치와 관련된 개수가 있고 현재가치와 관련된 개수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2주 전 거는 기억나는데 1주 전 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의 단계가 3단계였어요 첫 번째 일시불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불되는 게 한 번밖에 없으면 일시불로 가야 돼요 그죠? 여러 번 있는 거는 그 밑에 넷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있는 두 개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줘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두 개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주면은 뭘 묶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묶겠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불입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일시불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뭐가 나와야 돼요? 일시불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때는 뭘 적용하고요? 일시불에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를 적용해야 되고 이때는 일시불에 현가계수를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은 그리고 이걸 물으면 이건 목돈을 묻는다고 그랬죠? 언제 목돈이에요? 미래 목돈이니까 이때는 무슨 개수?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해요 이때는요?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습니다 맨 밑에 두 개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는데 뭐는 알려주고 묻는 거예요? 목돈을 알려주고 묻죠 그래서 이건 푼돈 묻는 거라고 그랬죠 미래 목돈을 쪼개는 것은 뭐고요? 감체기금계수라고 했어요 미래에 도래하는 기업 입장에서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을 쌓는 거죠 그래서 감체기금계수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미래에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을 쌓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감체기금계수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현재 돈을 쪼개는 거죠 이거는 지금 대출받는 거죠 뭐를 저당 잡히고 주택을 저당 잡히고 또는 건물을 저당 잡히고 대출받을 때 이게 금액이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원리금균등상환이죠 원리금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1에다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한다 저당대출받을 때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푼돈 계산하는 것은 용어가 조금 색다르단 말이에요 감체기금계수나 저당상수 저당상수 그중에 현잿돈 쪼개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게 저당상수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현금수지 측정이었어요 현금수지 측정은 영업이익 계산 영업이익과 관련된 영업수지 계산이죠 그것이 있고 지분복객 계산이 있는데 훨씬 중요한 것은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뭘 적어야 된다 가유순전후 적어야 되죠 가유순전후 적어야 되는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까지는 무슨 투자에게 나와야 돼요? 총투자에게 나와야 돼요 이게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에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순에서 전 내려올 때 뭐를 빼요? 뭐를 갚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죠 여기서 경비를 빼면 순이 되죠 순이 되는 것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뭔가를 빼면 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전 세우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세금이 있겠죠 세금 내기 전, 세금 내고 후 그러니까 이 중간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이다 이거는 대체로 보세요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용을 빼면 이거는 세전 세우하니까 세금 빼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순영업소득이 지난주에 제가 숫자를 적어드릴 때는 7천이라고 적어드렸을 거예요 7천인데 이게 7천인데 이게 3천이다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를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남는 이 3천이나 이 2천 5백은 내 거예요 내 거 나한테 떨어진 거니까 7천을 다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7천은 남의 돈을 빌린 상태에서 전체 자본이 번 거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리핑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하거든요 이걸로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세전 세우고 이게 내 거거든요 내 거다 이 소리가 뭐예요 내 거다 이 소리가 남한테 줄 거는 줬다 이거죠 빚을 갚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에서 전 내려올 때는 뭘 갚는다 빚을 갚는다 부채 서비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유 순전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부채 서비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게 영업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자일 때는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재산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 이건 반드시 내야 되는 고정경비예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에 합으로 되어 있다 원금과 이자에 합으로 되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걸 더 했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위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죠 여기 위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실 및 불량 부채 충당금이고요 아래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있죠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는가 하면 감자소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감자소개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기억나시나요? 했나요? 감자소개 했습니까?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인 경우도 있어서 계속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집에서 눈치 안 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아무튼 이렇게 가유선조는 공식을 외워야 되고요 이 자체로 중요해요 이 자체로 중요하고 투자분석 기법에 이걸 알아야 훨씬 더 편리해요 물론 지금 영업수지 계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지분복계 계산도 있죠 지분복계 계산에서 매순전후 했지 않습니까? 매도에 순매도에 새전 지분복계, 새후 지분복계 여기서도 전후가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전후가 되면 새전 지분복계 또는 새후 지분복계 이거는 내한테 떨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순매도액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뭐를 갚기 전이다? 빚을 갚기 전에 순령업소득이나 순매도액은 아직 빚을 갚기 전에 전후가 돼야 이제 남한테 주고 나한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전 전에 순매도액은 아직 남은 빚을 안 갚은 상태 순매도액은 남은 빚을 안 갚은 상태예요 내 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 또는 후가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빌린 거 다 갚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투자분석기법에는 할업이가 있다고 있어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어림샘법, 비율분석법 그래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화폐싱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순수내 했죠 순수내 순은 순영가법, 순은 수익성지수법, 내는 내부수익률법 순수내 하고요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죠 연평균 순영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영가를 연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고요 현가, 회수기간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현가, 현가, 현가 이 세 가지 세 가지 있는 건 현가가 들어가 있고요 수익성지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현가가 없지만 화폐싱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다음에 어림샘법은 어승수였어요 어림샘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총소득승수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순소득승수 세전승수, 세우승수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알면 승수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가능총소득을 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이 10억의 매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중에 6억은 타인자본이고 4억은 자기자본이면 이 가능총소득 1억으로 1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게 가능총소득승수 이렇게 있어요 가능총소득에는 요요총소에는 그냥 총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총소득승수 했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승수 했죠 여기까지는 뭐를 회수하는 거예요?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나한테 떨어진 돈이기 때문에 지분투자액을 회수해야 돼요 짝짓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전승수, 세후승수까지 했고요 수익률법은 그 역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몇 퍼센트 버는지를 보는 거죠 몇 퍼센트 버느냐 하는 건데 10억이 1억을 번다, 10억이 7천만원 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또는 4억이 3천만원 버는 거죠 이제 4억이 2천5백 버는 거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밑에 두 가지는 지분투자액이 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위에 두 가지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제 용어가 이거는 4억이 2천5백 번다 그럴 때는 세후수익률 이렇게 번다고 그랬어요 세후수익률 그 위에 있는 거는 세전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세전수익률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 안 되고 지분배당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분배당률 생각나시죠? 지금 표정은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나시죠? 한 번 이렇게 들으면 또 나중 되면 조금 더 생각나겠죠 그런 믿음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총투자액이 버는 거죠 10억이 7천만원 버는 거 7% 이거는 순소득수익률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환원율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10억이 1억이다 이게 총소득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이렇게 하면은 총자산회전율 이렇게 총자산 10억이 10% 돌았다 이 소리예요 10억분의 1억하면 10%잖아요 10억이 총자산이 이 말이에요 총자산 10억이 10% 회전했다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 됐나요? 이게 어승수였고요 비대부채였어요 비대부채 대부 비율은 60%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남에게 60% 이렇게 내꺼는 40%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내꺼번에 남의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대부 비율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령업소득이 감당한다 부채는 순령업소득이 감당한다 그죠? 그래서 짝짓기가 중요해요 부채는 순령업소득이 감당한다 그 다음에 채무불리행률은 채무를 불리행할 가능성 이렇게 작을수록 좋죠 이거는 누가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비대부채까지 했는데 이 셋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순령가라고 하는 것은 유입평가에서 유출형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 있죠 순자가 나오는 건 빼기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숫자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지수는 나누기 한다 그랬죠 수령가는 빼서 계산하는 건데 수익성지수는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에 대한 숫자가 1에 1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투자론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하긴 했네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이 이걸 한 번 듣고 안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사실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한 순환을 하면서 몇 번이나 하자 몇 번이나 지금 벌써 몇 번째 이게 두 번째 저거는 세 번째 이건 세 번째 지난주에도 복습했고 그 전에 수업 들었고 오늘 또 복습했으니까 그죠 이거 다음 주 가면 여기서부터는 또 복습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기억에 남지 않나요 혹시 혹시 그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는 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상환 이렇게 했죠 원리금균등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니까 원리금균등이고 원금균등은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고요 체증식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합니다 자 근데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것 중에서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요 줄어들고요 원금상환은 점점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줄어들고 해서 자 여기 약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은 원금상환은 일정하죠 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줘요 더 많이 갖다 주는 것은 원금균등상환이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죠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는 만큼 빚을 더 빨리 갚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해버리면 잔금이 누가 더 적게 돼요 원금균등상환이 잔금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첫 회의 이자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첫 회의 이자는 다 똑같은데 두 번째 이자가 제일 적은 게 누구예요 얘가 두 번째 이자가 제일 적죠 얘는 두 번째 이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죠 뭐 때문에? 부회상환 때문에 그걸 부회상환이라고 해서 빚이 더 늘어나는 거 처음에 이자보다도 적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얘는 처음에 이자보다도 적게 가져가는 만큼 빚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부회상환이라고 해요 빚이 더 늘어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부회상환이 발생해요 부회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 잔금이 더 늘어나요 그런 방식이 이렇게 최증식이죠 이거 비교한 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남겨놨던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남겨놨죠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저당유동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똑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거죠 변동금리는 일정한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의 주된 수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행의 주된 수익 이자 수익 은행은 영업이 하는 영업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수익을 내죠 그런데 문제는 예금주들한테 예금도 받잖아요 그럼 예금 이자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먹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차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이라는 말이고 남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윤 남기는 거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 대출기간 내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대출기간 내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금금리는 말이에요 처음에 대출해 줄 당시에는 이 정도의 마진을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금금리에다가 얹어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출해 준 이후에 1년, 2년 지날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금주들이 예금하러 안 와요 그런데 이미 1년, 2년 전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이미 대출을 해 줘버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수익성이 줄어들어요 예대 마진이 줄죠 이렇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금리 상승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상승기에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럼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까요? 수익성이 개선이 안 돼요 애석하기도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리 갚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싸게 빌려가지고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싸게 빌려서 갚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 만기전 변제 이런 위험이 커져요 물론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거 있죠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걸 매기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이게 되면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대출자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린 사람으로 잘못 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금융 관련 기사에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기자가 잘못 쓴 거 보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시험 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대출자, 차입자 많이 나옵니다 빌린 사람이 차입자죠 아무튼 이런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대출금리도 예금금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야 일정한 마질을 먹을 수 있죠 일정한 마질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킨다고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아까 위험관리기법에서 나왔죠 위험 증가하는 방식에 차입자에게 증가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동금리를 측정하는가 하면 이 변동금리를 측정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둬요 기준금리가 일종의 예금금리예요 예금금리예요 이게 대출금리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은행이 먹는 마진이 돼요 이게 이제 마진 마진 이게 마진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있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이게 낮겠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높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용등급이 높다고 생각하기가 낮다고 생각해요 보통 저는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에요 저는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에요 강사들은 다 신용등급이 낮아요 강사들은 여기 시장 잘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고용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재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쓰러지면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산재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3D 직종 중에 하나예요 강의하다가 가는 사람들 꽤 있어요 가요 주로 1차 선생들이 가요 민법 결혼 2차 중에서는 공법 강도가 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업도 여기 11월부터 빡세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특강도 제일 많은 게 민법 결혼 공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 생활을 하면서 세 사람이 갔거든요 세 사람이 쓰러져요 강의하다가 강의하다가 간 사람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게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술도 한 잔 같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개론이고요 한 사람이 민법이에요 다 1차 선생님 그런데 그 세 사람 다 마흔여섯에 갔어요 마흔여섯에 제가 마흔여섯 되기도 전에 마흔여섯에 저보다 나이 좀 더 많은 선생님이 먼저 갔는데 나중에 다른 저하고 비슷한 연배 선생님들도 마흔여섯에 갔어요 다행히 저는 마흔여섯 넘었어요 마흔여섯 넘었어요 아무튼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사한다 그러면 결혼시키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러면 금리가 변한다고 할 때 기준금리가 변할까요 가상금리가 변할까요 신용등급 제가 강의하다가 딴 거 했다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코픽스 지수예요 옛날에는 CD 수익률도 많이 사용했는데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시중에 은행연합회가 있거든요 있겠죠 몰라도 은행연합회 이렇게 직종별로 연합회가 있는데 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가중평균해요 또 가중평균에는 말 나왔죠 그 이유는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3년 만기도 있고 1년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금리가 다 조금씩 다 다르죠 금리가 달라요 보통예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정기예금은 2%예요 2% 주기로 하고 예금 받는 거고 보통예금은 0.1%예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100억을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10억을 받았어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1%라고 할게요 1% 자 그러면 100억 말고 이거 이거 4백억 할게요 4백억 이걸 바꿀게요 보통예금이 좀 더 적죠 정기예금이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요 4백억 100억 이렇게 받았다고 쳐요 4백억은 2% 주기로 했고 100억은 1%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주는지를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4백억 100억이 지금 은행이 들어오면 다 섞여버리잖아요 섞여버리면 평균적으로 몇 프로 이자 주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전체 몇 억 중에 전체 5백억 중에 4백억은 2%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5백억 중에 4백억 하면 이거는 80%예요 갖고 있는 돈의 80%는 2% 주기로 했고 갖고 있는 돈의 20%는 1%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0.8 여기에다 곱하기 0.2 이게 더해지면 무슨 평균? 가정평균이에요 그러면 8이 1.6%에다가 여기는 0.2%죠 맞나요? 1과 0.2를 곱하니까 그러면 더하면 1.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8%의 이자를 주니까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코픽스 지수예요 예금 상품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기를 두 개만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매달 15일 날 발표해요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데 15일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발표하는데 만약에 오늘 대출받으러 가면 언제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걸 대출금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6개월마다 바꿔요 주기는 6개월이에요 변동 주기 그러니까 발표는 매달 매달 해도 변동은 6개월마다 보통 해요 그래서 오늘 대출받는 사람이 8월 7일 날 가면 바꾸는 거죠 그럴 때에는 7월 15일 날 발표하는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대출받을 때는 1월 15일 날 발표한 걸로 대출받았지만 7월 15일 날 발표하는 코픽스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과 7월 15일에 코픽스 지수가 변함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이에요 만약에 12개월마다 바꾼다 2년마다 바꾼다 또는 5년마다 바꾼다 10년마다 바꾼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정금리에 가깝죠 맞나요? 그럼 누가 분리해지는 거예요? 대출자가 분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 조정 주기가 짧아질수록 차입자에게 위험을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질문한다이 말이에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질문한다 아셨어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즉각 즉각 반영한다 이 뜻이에요 즉각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교하면 누가 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세요 하면 고정금리를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해줘요 고정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대체로 이게 변동금리가 금융기관한테 유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치명적인 단점 변동금리의 치명적인 단점 이거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들이 버티다 버티다 어떻게 못 버티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그런 금리 변동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 때에도 지금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315쪽이죠 314쪽, 315쪽 314쪽에 고정이자율 저당 대방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15쪽에 맨 위에 가면 금리 변동금리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5쪽 맨 위에 보시면 따라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번도 금융기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동이자율의 단점 변동금리가 대체로 금융기관한테 유리하긴 한데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쉬고요 저당 유동화를 들어가겠습니다